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계대출 위험도 수치가 지금 42로 2003년 카드 사태 때 이후에 역대급 수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가계부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은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인 거죠. 그런데 이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눌려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월부 출연했을 때도 경기침 채우고 여러분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보다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빚의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빚의 규모는 어쩌면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금리 때문에 빚을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빚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빚져서 뭐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빚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략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저 거래가 쪼그라드는 과정에서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축하려고 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가계부채에 의존하려 하지 않아.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의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규모의 가계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조차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그 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으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가난함을 느끼는 거죠.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인 거죠.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문제인 거고. 가계 기업 정부. 가계만 말씀하셨지 기업 부채 문제 심각하죠. 미분양 주택 해소되지 않아서 지방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를 못 갚아요.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지출을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20년, 21년, 22년. 경기 부양시키느라고. 그러니까 과도한 국가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집중하다 보니 이제 빚더미인 거야.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지금 미국의 디폴트 위기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고 갚지 못하고 여야가 대치된 상태에서 부채 규모의 씰링을 올려달라. 여쪽에서는. 야쪽에서 안된다. 그거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마저 국가 부도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다 빚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빚 부담 어려움. 여러분 은행이 왜 파산했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파산했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다 이게 모든 것이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인 거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3년에 1년에 모든 현상들이 고물가가 등장했고 22년에. 그리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로 적용을 시켰고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들인 거야. 사실 이게 가계 대출 위험도도 너무 올라가고 개인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카드사들 같은 경우도 리볼빙 금액도 엄청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또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와 침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을 정의할 때 그 중에 일부는 금융위기일 수 있고요. 2008년에 경험했던 거. 그리고 일부는 외환위기일 수도 있어요. 외환위기는 대외적으로 채무를 못 갚을 때인 거죠. 미국 지금 디폴트 위기 상황은 위기까지 온 건 아니지만 그것은 외환위기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렇게 위기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지금 금융 부실한 상황은 맞습니다. 금융 부실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랑 엮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에 1조가 안 됐죠. 6천억이에요. 이게 정확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1조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고금리 상황이 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출받아서 신규 투자를 합니까? 못해요. 신규 투자를 못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나요? 못하죠. 경기 침체 국면에 나타나는 가장 지배적인 현상이에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 못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현상.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사지는 않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에요. 완제품을 사죠. 그렇죠. 그럼 완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다. 그럼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반도체를 미리 조달해야 될 텐데. 1년 전부터 조달해야 될 텐데 조달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그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데 생산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반도체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현상이에요.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조차도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감산 조치를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이 IMF 외환위기 1998년. 그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2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 자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도 어렵다고 할 거라고 한다면 또 반도체 부문은 적자잖아요. SK하이닉스 적자잖아요. 이러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적자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예치금이 늘까요? 줄까요? 기존에 예치해놨던 돈도 찾아가겠죠. 예치금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뭐를 걱정해요? 예치금이 쪼그라더래요. 그럼 예치금이 늘어야 그거 가지고 돈 장사하는 건데. 그런데 예치금이 줄어드니까 그 예치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축금리를 올려줘요. 그러면 조달하는, 돈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은행이 돈을 가지고 저축받아다가 그 다음 뭐 합니까? 미국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를 해요. 증권 중에 일부는 채권이고 미국 국제 투자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채권을 샀을 때, 실리콘밸리 뱅크가 채권을 샀을 때는 채권 가격이 쌌을 때예요. 그런데 계속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손해는 안 봐요. 그런데 이미 미실현 손실이 발생된 상태예요. 이걸 unrealized 이렇게 표현해요. unrealized losses.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지금 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 예치금이 빠져나가거나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계속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돈 달라고 하니까 이걸 손실을 보더라도 이걸 팔아서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고금리의 역습이잖아요. 고금리가 나타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고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예치금이 줄어드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벌써 3월, 4월, 5월.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인수되고요. 인수됐죠. 미국의 은행 4개가 파산하거나 인수됐습니다. 이런 소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그때보다 그 상황이 더 가혹화됐으면 됐지 더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경제 주체들 모두가 고금리의 역습으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받고 있고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듣잖아요. 단순하게 교수님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고금리의 역습이야? 그러면 조금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또 미디어에 출연하셔서도 2023년에 기준금리 인하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 또 금리를 또 섣불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지 이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오늘 새벽에도 FMC 회의가 있었잖아요. 작년 이맘때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어렵다.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채택했죠? 왜 이렇게 이례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경제 공부를 하시면 이 관계가 규명이 돼요. 내가 스스로 제론 파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파올이 왜 자꾸 저러지? 제가 정말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신이 자꾸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 없다고 하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파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파올 입장에서. 경제 공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파올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를 이렇게 이례적인 수준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이례적인 물가가 도입된 거예요. 22년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었잖아요. 이 9.1%라는 물가 상승률은 우리 진행자님 인생에 처음 만난 물가예요. 이 9.1%라는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만 41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월부 구독자 여러분들도 만 41세가 안 되신 분은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처음 만난 물가인 거예요. 생애 처음인 거죠. 생애 처음. 그 정도.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인류 70억 인구의 반 정도 되는 인류가 미국 물가 상승률 9.1%를 처음 만난 거예요. 되셨죠? 네. 초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이례적인 물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례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한다. 이 책에서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강조했었어요.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책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좋아요. 작년에 이 커피 한 잔이 천 원이었어요. 네. 올해는 이 커피 한 잔이 2,000원이에요. 그럼 물가가 올랐다. 근데 이 커피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작년에는 1,000원만 주고도 바꿨는데 2,000원이나 줘야 이걸 바꾸니까 물가가 오르는 동안 돈의 가치는 떨어졌죠? 네. 이 돈의 가치가 뭡니까? 금리예요. 그래서 이건 꼭 주고도 이거 남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리란 뭐다? 돈의 가치. 자, 그러면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 네. 되셨죠? 네.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 가셨을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으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만 이쯤에 드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물가가 치솟게 된 배경에는 전쟁이 있었지 않았느냐. 전쟁 때문에 소위 원자재나 자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 아니냐. 지금 공급이 부족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져서 나타난 초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올린다고 공급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금리 올린다고 전쟁을 멈춰 세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는 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수요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비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저 나라, 저쪽 먼 나라의 미국이 소비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해요. 기업들이 투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지표가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경기침체예요. 그러니까 경기침체를 유인하면서 물가를 잡는 액션인 거예요. 이 통화정책은.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보세요. 9.1%에서 5.0으로 물가가 상당 부분 잡혀인 것처럼 보여요. 네, 숙지상으로는 그래요. 잡힌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똑같이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연장했어요. 똑같은 그래프예요. 보세요. 잡힌 것 같으세요? 한참 모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시장은요. 이 그래프에 더 민감하게. 이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무슨 그래프를 봐요? 이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봐야겠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파월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파월은 계속 그대로예요.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라는 그런 계속 포워드 가이던스를 똑같은 기조로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혼자 물가 잡혔나 보다 하면서 금리 인상 안 하겠지. 금리 인하 하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때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하니까 또 실망하고 파월이 또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파월은 계속 100 정도의 매의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혼자 파월이 80으로 떨어졌을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재미있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복잡해 보이는데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그래프예요. 지금 시장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아까 22년 6월 그때가 9.2를 기록했다고 했었죠. 이 지점과 나머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9.2에서 5.0까지 떨어진 거예요. 실적치가. 그런데 그 실적치에는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말이죠. 소비하는 품목이 1년에 몇 개 정도 되죠. 그냥 어림잡아. 어림잡아서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소. 우리나라의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을 460개 정도로 규정해요. 그래서 그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해요. 그죠? 그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그런데 그 9.1%를 찍었다가 5.0까지 떨어졌는데 그거는 나름 물가 잡혔나 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기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식료품 물가가 상당 부분 기여도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또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심지어 23년 2월까지만 해도 물가를 0.4%포인트만큼이라도 끌어올리는데 돋는 역할을 했다가 이제 에너지 물가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에너지 물가는 23년 3월, 4월, 5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3, 4, 5월과 비교해 보세요. 국제유가가 22년 3, 4, 5월쯤에 100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 80달러. 조금 끔틀금틀 올라온다 하더라도 100달러를 초과할 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전년동월과 가격의 등락률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등락률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 물가는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AI 조류독감 퍼지면 달걀 가격도 치솟죠? 네. 급등락하는 품목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급등락하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을 제외해야 물가가 기조적으로 잡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머지 제외한 물가가 바로 근원 물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는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를 돕도록 중앙은행은 이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는 크게 관심 없다. 식료품 물가는 극단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려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서 AI 조류독감 터지면 그거 바로 잡고요. 그거 안 터지게 예방하고요. 그리고 달걀 가격 치솟으면 다른 주변국으로부터 달걀을 긍급히 수입해다가 대체제를 마련해서 가격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요. 누구의 관심사예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심사예요. 자, 에너지 가격도 역시 중앙은행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물가예요. 에너지 물가는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민하는 물가인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에너지부가 고민하는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앙은행이 가장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물가는 뭐예요? 근원 물가인데 근데 근원 물가는 잡히고 있냐 이거예요.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 목표하는 2% 2% 물가에 부합할까? 부합할 수도 있어요. 23년 끝자락에. 근데 또 한 가지 테크니컬하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계속 고물가였다가 이제 드디어 2%라는 목표물가에 부합하기에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 이제 당장 금리 인하해야지. 그럴까요? 중앙은행에서? 아니죠. 섣불리 또 바로 그렇다고요. 섣불리 못해요. 중앙은행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파월의 마음은 그럴 수 없어요. 완벽하게 물가가 잡혔다라는 것을 정말 확인해야 정말 확인 확인사살해야 확인사살 그렇죠? 그것까지 해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합니까? 하물며 하물며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시장은 물가상승률의 실적치가 상당 부분 떨어져졌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결과 달성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기대하는 것 지금 뿐이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아니다. 근원 물가가 안 잡혔는데 실적치도 아직 잡히려면 멀었는데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의 돈이 유입이 됩니다. 어! 금리 인하하겠네. 나는 심리만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 끝났네 하는 심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주식시장의 돈을 유입시켜요. 유입시키다가 파월의 기자회견을 듣다가 어! 금리 나 업되네? 빠지는 거예요.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물가 안 잡혔네? 또 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시장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지표를 더 보여드릴게요. 네. PCE가 더 중요하죠. PCE PCE 물가가 있고 CPI 물가가 있는데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을 때 5.1에서 4.2%로 크게 떨어졌어요. 환호할 만한 뉴스요. 그런데 사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안 잡힌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느낌이죠. 아! 이 코어 PCE가 아까 말씀하신 근원 물가니까요. 안 잡히고 있죠. 더군다나 이 PCE는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는 충분히 안 떨어져 주니까 이게 크로스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제 드디어 말 그대로의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근원 물가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 PCE 발표되고서 그 다음 날 밤 9시 반에 발표되니까 그 다음 날 발표되고서 우리나라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시장에서 실망하고 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돈이 빠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기대해서 들어오고 실망하고 빠지고 이게 반복되니까 박스권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인 건 맞습니다만 반등을 하더라도 박스권에 갇히고 대세 상승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프와 이 원리를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토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이렇게 통계를 직접 추출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하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면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입문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에 입문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제에 입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누가 진짜인가 누가 거짓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책에다가 굉장히 유명한 명화인데요. 독일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장님이 네 명의 장님을 이끌고 가는 그림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명의 장님이 길을 이끌려 다니는데 그 이끄는 사람도 장님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장님이면 장님한테 이끌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내가 경제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장님한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냥 데이터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를 안 들어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요. 최대한 안 듣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해석하고 정말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시장은 왜 그런 기대를 갖고 또 파월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오히려 그 둘을 시장과 파워를 손바닥 위에 놓고 내려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장의 현상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왜 파월이 계속해서 또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좀 납득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조금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 좀 두려운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지금 더 벌어졌단 말이죠. 1.75%까지 지금 벌어진 거죠. 이런 격차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요? 일단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 그 자체만 보면 좋은 격리가 나쁜 격리가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로부터 투자했던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어떨까요? 달러가 강해요. 그러면 우리는 각종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로부터 사오거든요. 사와서 반도체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그런 나라예요. 식료품 같은 거 밀가루 사와가지고 새우깡 만들고 라면 만드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강달러이면 원자재는 부품가격이 싸더라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물가 잡는데 시간이 더 더디게 걸릴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강달러 기조면 소위 외국인 투자자들 생각했을 때 한국에 투자한들 한국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를 번들 그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상쇄되는 거예요. 상승분 만큼 다시 반납해야 돼요. 달러로 환전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거나 역전되거나 더 벌어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역전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면 역전을 용인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지금은 물론 같은 조건하에서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역전되거나 더 차익값이 벌어지면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조건이 같다는 전제인데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러나 가능성 높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요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놓고 고민하면 기준금리 역전만 방어하자 그러면 굳이 연준위원 우리 금융금통위 위원이 여러 명일 필요가 왜 있어요. 기준금리 역전 안되게만 하면 되잖아요. 인턴 사원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경력과 경험과 학력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춘 위원들을 선정해서 고연봉으로 모셔서 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수백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종이가 이렇게 쭉 있지만 이 수많은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가감하는 거에요. 금리를 인상했을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금리를 동결했을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금리를 인상했을 때 좋아지는 건 나빠지는 것 그 수많은 요소를 다 가감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기준금리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용인함으로써 갖게 될 부정적 효과보다 격차를 벌린 채 놔두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차이를 좁히는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갖게 될 부정적 효과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가시죠? 여러가지를 다 고려하는데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 모든 요소들을 가감해서 고려하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강달러 가능성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외환위기를 촉발하지 않느냐 라는 걱정도 많이 되시지만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굳이 격차를 좁히는 데 노력하지 않는 거에요. 왜냐하면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에요. 더 중요한 일이 뭐에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인 거에요.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부동산 pf발 금융 부실 상황 건설사 부도 상황 가능성 이런 부분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침체에 와있어요. 미국 경제는 수용할 만한 경기침체 무슨 말씀이냐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가지 요소를 다 고려한다 했잖아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그 요소를 세 가지로 함축해버리면 세 가지에요. 물가안정 경기안정 금융안정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용인할 만큼의 그냥 마일드한 경기침체 그리고 내가 요정도는 원래 유인했던 거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 경험해봤어 잡아봤어 요정도는 요정도는 필요해 그래야 물가가 잡혀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금융부실 여건도 오늘 FMC 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금융부실 상황 우리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금융위기로 까지 전개되진 않을 것이다. 금융부실 때문에 금리인하진 않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여전히 물가라는 문제는 그래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고 금리인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파월의 마음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 보면 물가는 아직 안 잡혔어요. 금리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우리만 인하했다가는 더 큰 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 침체예요. 1.5%는 우리가 요구한 수준은 아닙니다. 1% 후반대는 좀 몰라도 1.5%는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1%도 채 안 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급 인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가 0.8% 성장했다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태위태한 경기 침체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좁혀서 그런 여러가지 그것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나을까 강한 경제 위기로 직면하는 게 나을까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 금융부실인데 미분양주택이 7만 5천억 까지 치솟고 해소되지 않은 채 이렇게 있고요. 특히 악성 미분양주택 제가 작년에도 미분양주택주의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악성 미분양주택 건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미분양주택이 늘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금융부실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설사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대신 이거 분양사업 다 하고 나면 갚을게요. 이게 부동산 PF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될 걸 전제로 돈 빌린 건데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으니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못 갚아요. 그러면 못 갚으면 이 중소건설사는 어떻게 될까요? 부도될 수 있죠. 부도가 일어나면 이 금융은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돈을 못 받죠. 그 부실이 전이되고 금융부실로 이런 것들은 대규모 도산이라든가 파산사태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출연한 영상에 댓글을 좀 보면 어떤 분들은 건설사 돈 많이 벌었으니까 부도나도 된다 강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이 게 아니라 건설산업이 붕괴되면 건설산업 현장 가보세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소득을 영위하시는 저소득층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더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일입니까? 그게 건전한 경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금융 부실이 전개되고 이런 일들이 바라는 일은 아니에요.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걸 보는 거겠죠.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를 선택하면 금리를 인상한다 동결한다 인하한다 뭐를 선택하든 다 안 좋은 결론이에요. 안 좋은 선택지 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덜 안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이에요.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실 거라고요. 제가 격차를 벌려놓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나쁜 거지만 나쁜 거지만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서울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2년이 평균이에요. 이 평균보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이 시기가 집값이 진짜 쌌던 시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뿅 이 시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